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화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저 도소람 선운사 도소람 지장도량 도소람에 제가 초청 본문을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도소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지장도량이잖아요. 아니나 다르니까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도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도소람에서 어느 불심이 아주 깊으신 거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 거사님께서 도소람의 신도분이신 거사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 거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신행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열심히 절에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에는 매일매일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몇백 독씩 했대요. 몇백 독. 108도, 200, 300, 500. 그래서 하루에도 신묘장구 달아니를 몇백 독으로 할 정도로 한창 열심히 그렇게 신행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몇 년 전에 어느 날이었대요. 자꾸 이렇게 목이 아프대요. 자꾸 이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너무 이제 목이 아파와서 일상생활에도 막 이제 지장이 생기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디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좀 받아 봐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이 목뼈에 석회가 꼈대요. 석회. 뼈에 석회가 꼈는데 이 목뼈에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더래요. 신경을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두면 나중에 이거 또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빨리 수술하자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빨리 수술합시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을 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실에서 이렇게 내일 내일 수술을 받기로 날짜를 딱 받은 뒤에 내일 이제 수술 받읍시다. 이렇게 이제 날짜를 미리 결정한 뒤에 그 전날에 병원에서 이제 환자보호로 갈아입고 입원실에 이렇게 누워있었대. 입원실에 혼자 이렇게 입원실에 누워있는데 이제 내일이 수술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목 있는 부분 수술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좀 마음이 신숭생숭하잖아요. 하다못해 몸에 칼대는 거면 왠지 마음이 좀 신숭생숭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딱 눈앞에 벽. 눈앞에 벽 있는 쪽에 아주 환한 연꽃이 딱 피더래요. 연꽃이.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환한 연꽃이 눈앞에 딱 보이더래요. 아니 저 뭔 연꽃이지? 이렇게 막 눈을 비벼서 눈을 막 비벼가지고 아무리 쳐다봐도 눈을 비벼서 아무리 쳐다봐도 생생하게 환한 연꽃이 눈앞에 딱 펴있더래요. 연꽃이.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기한 게 땅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더래요. 땅 사람들 눈에는 그 연꽃이 안 보이고 자기 눈에만 아주 생생하게 아주 아름답고 환한 연꽃이 딱 피어있더래요. 아주 아름답고 환한 연꽃이 눈앞에 딱 피어있더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더래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너무나 생생한데 눈앞에 정말 꽃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한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연꽃이 한참을 이렇게 눈앞에 보이다가 연꽃이 갑자기 점점점점점점점점 그 연꽃이 관세음보살로 변했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 연꽃이 뿅 하고 관세음보살로 변했더래요. 관세음보살로 딱 변했는데 거사님이 깜짝 놀랬대요. 왜 놀랬냐. 관세음보살림. 관세음보살림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랬대요. 너무 못생겨서. 그래서 너무 신비하고 신기한데 마음으로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눈앞에 관세음보살림이 연꽃이 관세음보살림으로 변해서 눈앞에 관세음보살림이 짠 나타났는데 너무 얼굴이 못생겼대요. 그런데 우리 관세음보살 탱화나 불상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연꽃이 관세음보살로 변했는데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랬대요. 와 너무 못생겼어. 놀랬대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참을 관세음보살림 얼굴이 보이다가 사라졌대요. 신기하다.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징조인가. 아니 뭔가 좋긴 좋은 거잖아요. 연꽃이 보이고 관세음보살림이 보이니까 좋긴 좋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찝찝하게 왜 저렇게 못생기셨을까. 찝찝한 거예요.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여러분 관세음보살림이 눈앞에 나타나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관세음보살림이 나타났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이거 뭘까. 이게 무슨 징조인가. 어쨌거나 그 다음날 수술을 잘 받았대요. 수술을 다 받고 이제 회복실로 와서 회복실에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에 큰 병원에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회진을 돌잖아요.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회진 돌잖아요. 그래서 회진 돌던 의사선생님이 자기 누워있는 침대에 딱 이렇게 회진을 왔는데 깜짝 놀랬대요. 오! 깜짝 놀랬대요. 여러분 눈치 채셨죠. 그 회진을 온 아침에 회진을 온 의사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엊그저께 봤던 못생긴 관세음보살림하고 얼굴이 똑같더래요. 우와 의사선생님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엄청 나쁘겠다. 의사가 얼굴이 엄청 못생기게 생겼대요. 그런데 엊그저께 연꽃이 변해가지고 관세음보살림이 나타나셨는데 관세음보살림 그 못생긴 얼굴이 바로 회진으로 온 의사하고 얼굴이 똑같더래요. 의사하고 얼굴이 똑같더래요. 그 순간 아 나 수술 잘 될 거다. 수술 치료 잘 될 거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회진원 담당 의사하고 똑같은 얼굴로 관세음보살림이 미리 미리 나타나신 거구나. 아 수술 치료 잘 될 거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의사하고 똑같은 얼굴로 관세음보살림이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신 거구나. 라는 게 딱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수술도 잘 되고 치료도 잘 돼서 지금은 건강하게 신행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루에 심묘장구 대달하니를 몇백 독씩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가피가 있는 거죠. 심묘장구 대달하니 천수경이 관세음보살림을 상징하는 경전이고 심묘장구 대달하니가 관세음보살림을 상징하는 주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기도해야 한다. 항상 염불해야 한다. 늘 부처님 불보살림을 의지해야 한다.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바빠요. 너무 바빠요. 스님이 저도 너무 바빠요. 제가 책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게 책을 요새 많이 못 봐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저도 제가 항상 언제 기도를 많이 하냐. 걸어다니면서 지하철 타면서 열차 타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오묘어 가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짜투릴 시간에 기도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시간을 쪼개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소나무 보고 나서 소나무 방송 끝나면 기도해야지. BTN 불교 TV 이거 보고 난 뒤에 기도해야지 가 아니라 소나무 방송 보면서 관세현보살 관세현보살 연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교 TV BTN 보면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연부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아미탑을 아미탑을 연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는 거다. 늘 연불하고 늘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 속에는 늘 항상 불보살림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행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사님께서 또 오래전에 이렇게 한차 성지순례도 다니실 때 어느 날 저 봉정함 설악산 봉정함의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룰루랄라 이렇게 이제 봉정함의 성지순례를 가셔가지고 봉정함에 가서 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봉정함에서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시간도 좀 넉넉하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가지고 마음 난 김에 저 봉정함에서 저 위에 대청봉까지 올라갔대요. 룰루랄라 너무 이제 컨디션이 좋아서 다 대청봉에 다 올라갔대요. 봉정함에서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 올리고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또 염불하면서 그렇게 대청봉으로 다 올려서 시원하게 그 대청봉 경관에 다 이렇게 보금 뒤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길에 오늘 이렇게 아저씨들이 이렇게 판 깔아놓고 이렇게 간식을 들고 계시더래요. 간식을 간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코올 술 한잔 이렇게 돌리고 있더래요. 막걸리인가 소주인가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는데 자기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그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아유 여기 와서 이거 한잔 먹고 가라고 한잔 먹고 가라고 그래서 거사님이 가벼운 마음으로 별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얻어 마셨대요. 이렇게 뭐 몇 잔 드셨겠죠. 얼큰한 이렇게 이제 드시고 딱 산을 내려오는데 하산하는데 그렇게 몸이 가벼웠던 몸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다리에 마비가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막 통증이 막 밀려오면서 얼마나 아프든지 다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아픈 다리를 막 부둥켜 안고 정말 막 울고 싶은 심정으로 많이 아프셨나 봐요. 울고 싶은 심정으로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아 울고 싶어라 그거 있잖아요. 와 이렇게 막 울고 싶은 심정으로 쩔쩔쩔쩔쩔 겨우 이제 하산을 했대요. 너무나 다리가 마비되고 아파서 아 이거 나 죽겠다. 이거 어떡하냐.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몸 컨디션이 좋았는데 갑자기 몸뚱아리가 왜 이러냐. 다리가 왜 이러냐.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에구구구 그렇게 딱 내려왔는데 백담사 딱 백담사 하산하는 순간 아픈 다리가 싹 났더래요. 위에서 아픈 다리를 부둥켜 안고 우는 심정으로 다리를 끌고 내려왔는데 하산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리 아픈 게 싹 사라지더래요. 씻은 듯이 사라지더래요.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무슨 조화냐. 그때 앗 하고 생각난 게 아이고 봉정함에서 정성껏 기도 올린 뒤에 내가 곡차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마시고 아이고 내가 부정을 탔구나 부정 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땅 하고 때리더래요. 그래서 신장님께서 신장님께서 요 놈아 하고 나 이렇게 경고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거사님이 스님 이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꼭 얘기해 주세요. 절대 어디 성지술래 가면 성지술래 가면 기도하고 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부정패짓 하면 안 된다. 요 얘기 꼭 소나무에서 해주세요. 스님 이라고 거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어떤 분은 뭐 나는 절에 가서 백날 술 마셔도 난 아무렇지도 않던데 여러분 옛날 큰슴들이 그러셨는데 신장님이 경고 주는 것도 알아들을 사람한테만 준대요. 여러분 알아들을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을 때에도 알아들을 것 같은 학생한테 정말 아끼는 제자한테 엄하게 가르치듯이 내놓은 학생은 아예 잔소리도 안 한 대잖아요. 그래서 성지술래 갈 때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지술래를 오고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거사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이 마음의 공덕을 잘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이 번뇌망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가 지은 이 수많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이 업보를 생각하면 가슴에서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의 머리 깎은 제자가 되어서도 아직도 이렇게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많은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부처님께 죄송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은 항상 부처님께 참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우리의 업보가 그 얼마나 많습니까? 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어서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이 수많은 업보를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 업장이 조금이라도 소멸되게 해주시옵고 부처님 저희들에게 가피의 힘을 주소서 라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추건하면서 닦고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대자대비라서 부처님은 위대한 자비심을 갖추고 계셔서 우리 중생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버릴지 연정 불보살림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 대자대비 부처님이시여 그래서 오죽하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옥에 가서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지옥에 가서 중생을 구제하신다 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울컥하네요 울컥하네요 우리가 말로만 중생제도 중생제도 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야 광우야 너 저기 내일은 저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한 일주일 동안 출장가서 지옥에 중생들 좀 구제하고 와라 하면 뭐 제가 가겠어요 여러분 저는 열차질이라서 뜨거운 데를 싫어해요 근데 지옥에 화탕지옥에 가면 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으라고 이제 우스개로 한 얘기지만 말로는 중생제도 하지만 조금만 내 몸과 마음이 괴로우면 내 한 몸도 힘들어 죽겠다 이게 우리 중생들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불보살림은 저 위대하신 대원본존 지장보살림은 지옥에 직접 가셔서 중생을 구제하신다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다 건지오리다 지옥에 있는 중생 다 죄도하여 지옥이 텅텅 빌 때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우와 대원본존 지장보살림이시여 그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다 구제하시는 게 우리 불보살림의 원력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버릴지 언정 부처님은 절대 중생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늘 연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미탑을 아미탑을 하는 순간 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약사여랩을 약사여랩을 하는 순간 약사여랩 부처님 약사 부처님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관세혼보살림 관세혼보살림 할 때마다 관세혼보살림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장보살림 지장보살 할 때마다 지장보살림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건 한 분의 불보살림이라도 간절히 부르면 마음과 마음 에너지와 에너지는 서로 통하기 때문에 어느 부처님 어느 보살림이라도 간절하게 간절하게 불보살림의 이름을 부르면 결국 하나로 통해요 하나로 통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디 법당에 갔을 때 어느 나이 많으신 할머니 노보살림이 연불을 하시는데 엄청 길게 하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약사여래불 관세혼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렇게 불보살림 이름을 계속 길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보살림께 아니 왜 이렇게 부처님 보살림 이름을 길게 부르세요 했더니 할머니 노보살림이 하신 말씀이 이 부처님 부르면 저 부처님 부르고 싶고 저 보살림 부르면 이 보살림 부르고 싶고 에라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다 부르자 그래서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신 말씀이 아 이렇게 부르다 보면 하나라도 걸리겠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하게 연불하세요 간절하게 내가 불보살림을 부를 때마다 나와 불보살림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통하게 돼요 나와 불보살림이 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감응이라고 부릅니다 감응 감응하였다 나와 불보살림이 하나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연불입니다 연불 내가 저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나와 저 부처님 저 보살림이 하나가 되는 묘한 도리가 있다 바로 그것이 감응 서로가 서로의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묘한 도리가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생보살림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관생보살 관생보살 지장보살림을 원불로 모시고 있으며 지장보살 지장보살 연불 일념 연불이 일념이 돼야 된다 정말 딱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딴짓 안하고 꿈속에서도 연불할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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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념이 되는 마음의 하나로 집중되어 일념이 되는 그 연불 일념이 될 때까지 간절히 간절히 연불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불은 참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지도는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불보살림의 가피는 현재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어른스님 중에 지금 저보다 한창 선배이신 어른스님 중에 반산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반산스님 아주 화엄경을 깊이 연구하신 스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반산스님이 오래전에 대학을 대학 입학을 코앞에 두었던 12월 한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을 코앞에 둔 아주 추운 추운 한겨울 12월에 그때 어느 날 이렇게 12월 달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시험 성적이 좋지 못해가지고 좀 마음이 조금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추운 겨울날 아이고 발을 어떻게 잘못 헛디뒀는지 그 용산 열차가 다니는 용산 철도역 철길에 용산 철도 철길에 왼발이 이렇게 껴버렸답니다 왼발이 어떻게 그게 그렇게 꼈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뭐가 안 되려면 희한하게 뭐가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잘못 들고 발을 헛디뒀는지 왼발이 왼발이 철길에 이렇게 꼈는데 줘서 열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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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열차가 막 오고 있었는데 발이 안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걸 어째요 여러분 열차가 그 왼쪽 발등 철길에 끼어 있는 왼쪽 발등 위를 열차가 지나가버렸대요 으악 으악 하고 비명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딱 잃었대요 얼마나 아팠을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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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했어요 어우 어우 말하면서도 무섭다 제가 좀 마음이 여려요 여러분 마음 여린 광우랍니다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병원에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정신을 잃고 사람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우 어떻게 그 열차가 발등 위를 지나갔으니 완전 발이 아작이 났겠죠 어우 의사가 발목을 절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거 잘라야 됩니다 아구구구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지방에 계신 어머니가 병원에 이제 풀이 나게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아프면 안 돼요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아프지 않는 것이다 라는 공자님 말씀도 있잖아요 효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플까 늘 염려한다 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려면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의사 얘기 듣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어머니가 딱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머니가 대단한 불자님이셨나 봐요 방법이 없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 아들이 그냥 다리를 그 발목을 절단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딱 하신 말씀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어머니가 대단한 불자님이신가 봐요 그때 이 어린 학생이 처음으로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혼보살림을 하염없이 간절하게 부르면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시작해봤대요 처음으로 그렇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마음 집중해서 기도할 일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좀 인생 살아보고 쓴맛 단맛 다 본 뒤에 절에 와서 절에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서 이제 기도라는 것도 시작하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해라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어머니 이제 말씀을 듣고 침대에 누워서 하염없이 하염없이 염주를 굴리고 굴리고 굴리면서 관세혼보사를 불렀대요 관세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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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저도 출가한지 이제 25년이 넘어가는데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또 많이 했다니까 좀 부끄럽네요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장 기도가 잘 됐을 때가 가장 기도가 간절했을 때가 아팠을 때 아팠을 때 가장 기도가 간절하더라고요 부처님 관세혼보살님 살려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와 막 연불이 밑바닥에서 저절로 올라와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사람이 아파야 힘들어야 간절하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너무 기도가 간절하고 집중이 잘 되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야 내가 나중에 몸이 건강해진 뒤에 한결같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연불하면 이야 진짜 진짜 몇 년 안 지나서 도가 트이겠다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정도였는데 아이고 아이고 역시 업장 많은 중생은 어쩔 수 없어요 몸 건강해지니까 사람이 게을러져요 그때 그 간절함이 안 나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와 같이 다르구나 아플 때 뭔가 인생의 큰 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도한 간절한 그 부처님에 향한 마음이 간절한 기도의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그때 저도 물론 가피를 받았지만 이 어린 학생도 왼쪽 발목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의사가 이거 방법이 없다 이거 잘라내야 된다 그러나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관세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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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간절하게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혼보살을 불렀을 때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세상에 뭉개져버린 발등 위로 솔솔 세살이 돋더래요 와 솔솔 세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주의깊게 관찰하던 의사가 며칠이 지난 뒤에 발목을 절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와 나무 관세혼보살 감사합니다 부처님 와 발목 절단 말고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했던 의사가 세살이 살살 도단하면서 며칠이 지난 뒤에 이거 절단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거 치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딱 이렇게 말을 돌리더니 어느 날 거기에만 드레싱 같은 거 해주잖아요 소독약 바르고 드레싱 해주고 의사가 물어봤대요 의사가 뭘 했습니까 치료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특별히 따로 뭐 한 게 있습니까 의사가 물어봤대요 따로 뭐 한 거 있니 그때 이 학생이 딴 얘기가 솔직하게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들으면 기가 막히죠 발목이 너무 치료 속도가 빠른데 따로 뭐 한 거 있냐 환자가 한다는 얘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어요 의사가 딱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의사가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포교예요 여러분 이게 포교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잘되는 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이 내 마음자리가 바뀌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최고의 포교죠 의사가 의사가 그러더래요 나도 살면서 힘든 일이 혹시 생기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더니 그렇게 3개월 그렇게 3개월 만에 퇴원을 했대요 나무 관세 나무 관세연보사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지금 바로 연불하세요 부처님 하고 연불하세요 효과가 있든 없든 그냥 하세요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이 병 때문에 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이 병 때문에 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간절하게 연불하세요 그냥 나 연불하다 죽으련다 뭐 연불해서 몸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연불하다 나 그냥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한번 간절하게 연불해 보세요 정말 묘한 힘이 있습니다 묘한 힘이 있어요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도대체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잘라야 될 내 발목을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도대체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는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퇴원하고 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불교 서적을 구해서 읽었대요 부처님의 생애 불교 성전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불교란 무엇일까 그잖아요 병원에서 발목을 잘라야 된다 자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연불하고 그 뭉개진 발등에서 세살이 도단하기 시작하면서 의사조차 깜짝 놀라고 3개월 만에 퇴원을 했으니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 학생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부처님 아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하다가 1년 후에 통도사로 가서 통도사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음경을 깊이 연구하신 스님 중에 한 분이신 반산스님이란 분의 출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저도 우연히 이 내용을 접하고 제가 너무 신심이 나고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야 이거 잘됐다 이거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우리 불교TV btm 불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죠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감동이야 잡채 그 감동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생은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수많은 그 업보의 인연들 좋은 업의 인연도 있었겠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는 업곱의 윤회 속에 삶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나쁜 업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은 좋은 일은 나쁜 일은 나쁜 일은 나쁜 일은 행복대로 행복은 행복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그때야말로 더욱더 간절히 간절히 염불할 때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불보살림은 불보살림의 가피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라면 염불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법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꾸준히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숨 쉬듯이 기도하자 우리가 숨 쉴 때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가 숨 쉰다는 생각도 없이 숨 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염불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숨 쉬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불보살림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염불하는 우리 불자님들께 불보살림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